양념이 먹고 치킨 못 먹으면 뭐냐고? 음... 벌레야, 벌레. 그냥 걸프에서 벌레로도 입변할게.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오예. 뭐야, 나. 나 지금 몇일 남아요? 나 이틀 지나면은 서른여섯이야? 진짜 욕 한 번만 해도 되냐? 신발. 이제 벌레가 되면은? 그럼 내년에도 서른다, 서른다섯 하면 돼? 6월부터 하라고? 너무 많이 남았네. 36 갔다가 6월되면 다시 어려지자. 일 년에 한 번씩 삑 뜯어갈게. 다다. 아깝게. 아깝게. 메롱. 야구르시롱. 아 요즘 솔로 배그가 안 올라와서 속상하시다고요, 유튜브 여러분들. 아 애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이게 재미가 없어, 재미가. 너무 게임이 쉬워, 쉬워. 나중에 돼서, 어 저기 사람 있다. 여기 돌에 사람이 있어. 여기. 여기 안 찍힌다. 왼쪽 첫번째 돌. 봐봐. 내가 본게 맞으면 이 돌에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내려서. 안녕. 아 이거 너무 시시해. 차 소리. 됐다. 어? 못하는 척하자. 이렇게 하면은 세운다고. 이걸 안 세워? 아 내가 보신 척하기에는 차가 너무 고급차다. 고급. 고급 황미. 안되겠다. 죽여버려야겠다. 페게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 물어볼게? 차 빼. 뒤로 빼. 뒤로 빼. 잡으러 가야겠다. 아 나는 진짜 다 찾는데 나한테 빵한 놈들은 진짜 못참겠어. 현실에서도 그래. 조금 기다리면 되지. 빵을 하면은 따라가야 돼. 지금 끝까지 쫓아가요. 아 어디까지 가는데. 아 왜 팩 가도록 하는데. 그건 변수인데? 올라갔나? 저긴. 여보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아 또 티냐. 아 진짜 짜증나. 아. 아 뭐하는 놈이야. 왜 안 싸워줘 나랑. 야. 어디 갔어. 주차 갈거야. 어디 갔어. 찾아 찾아. 아 교회는 좀 무서운데. 아. 어어! 아아아! 너냐? 어. 낸 또 뭐야. 안녕. 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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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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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했다 밑에 졌으니까 아 얘 지금 당황한 것 같은데 밑에 제가 총을 사가지고 얘는 안 보이거든 쟤나 잡으러 가자 옆 건물에 겁도 없이 겁도 없이 우리 집에 놀러와? 하하하하 파쿠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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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안되지 난 사이간데 내 차 왜케 낡아졌어? 원래 이렇게 차피는 없었어? 아 그냥 버려 하하 아 적대기 올라가고싶다 뭐 애들 여기 막 올라가던데 왜 이렇게 바꾸라 좀 설명을 좀 더 잘해주면 안 돼?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이런 변드 같은 위치 내가 당해봐서 알지 이게 벗겨지다니 내 엄청난 계획이 실패했다 여러분 그것도 한 번 더 있어야지 세웠다 멈추나? 한 번만 멈춰라 어디까지 가는데? 올라가는데 쟤도 이게 뭐야 아 두통 아 어려웠다 이거 어떻게 그럼 이따가 어떻게 들어가지? 아 쟤랑 티밍 그래 쟤 그쪽을 그쪽을 맞는다 배고이다 못해 싸웠어 우와 엄청 고이다 그냥 보낼까? 보내고 들어갈까? 잡고 차를 타고 갈까? 어우 잡았네 어떡해 calit 좋아 아쉬운데? Hare e Rule Felipe flake 뮤직비디오 근데 그냥 바로 튄거 같네 졸라 무섭다 이걸 이겨? 어 놀라서 우클릭했는데 잡았다 파밍할 수 으아아아악 아 앤 뭐야 안들어가고 아 근데 방금 마지막에 싸웠는데 너무 방심하긴 했다 이거 딱 여기 두개 탄 다음에 저거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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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떡할건데 아 왜 따라왔어 그니까 내 뒤에서 쓰면 내 낙하산 봤을거 아냐 그래서 지금 파밍의 장전을 어떡할라고 지금 장전을 당연히 죽이지 내가 바보.. 바보.. 바보 자식아 아니 왜 안쪼는거야 아니 같이 낙하산에 날고있으면은 딴 데 가면 되잖아 딱 굳이 와가지고 나 죽이려고 화가 안풀려 화가 안풀려 화가 안풀려 자아 이번판에야말로 유튜브각을 건져서 편집자님들을 기쁘게 하자 도자비같은 경우는 총을 잘 뽑아야되는거지 찐따 마을 가자 찐따 마을 내가 찐따라서 가는게 아니고 역시나 찐따를 잡으러 가는점이란 찐따를 잡으러 찐따 마을로 가겠습니다 저 집으로 갑니다 찐따 안녕 찐따 안녕 오케이 넌 여기 내린 집 거기 찐따 하기 총 우후..찟 찐따 같은 총 나왔대 저 개들이 여기 찐따 상벌이 아까 차탈고 가는건면 변수인데? 차탈고 갔어도 여기서 판매하고 있겠지 우후..나쁘지않아 크지않아? 맞나? 안녕 여기다 쿠페가 안박힌걸 보니 쿠페 이걸 타고 와서 여기 세워보네 저기있네 여기있네 진다 찾았다 연호 어딨니 지금 지금 와 이거 안죽어? 이건 푸시가도 돼 개피야 어우 나 기본캠은 무섭다 역시 찐따파밍이야 찐따파밍 어 저 양룡이야? 헐 양룡이? 양룡이? 나 김골보 양룡이한테 깝치러 가는 중 내가 기다린건 아닌데 양룡아 안녕 내가 너를 기다린건 아닌데 마침 너한테 한번 비벼보려고 해 간다아 안녕 난 널 죽일 수 있지마 나는 양룡이면 충분해 이게 더 빡치니까 너를 그렇게 허무하게 죽일 수 없어 그 빡침을 위해 한파를 하면서 느끼도록 해 왜 내렸니 왜 내렸어 샷콘이었나? 상악단 그 빡침을 연결해 샷콘이 샷콘이 흐흐흐흐흐흐흐흑 그냥 냅뒀지? 이제 거짓말 하지마, 진짜 아, 이게 왜 뒷질받아? 발받았다 아, 이거 시체 니가 그랬냐? 야, 니가 그랬어? 우와, 시체, 우와! 빨려 죽는다 뭐야, 방금 뭐야 이거 시체가 살아난 거야, 방금 발받기 헐, 대박 안 먹을래, 뭐 응 응, 뒤집어짐, 다시 돌아옴 아니야, 방금 밑에 시체가 가려서 어, 아니야 아, 방금 전에 시체가 바닥에 있어가지고 뭔가 차가 들렸던 거 같은데 그렇게 안 무거워요 주시는 사람이야 오늘 말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서클이 튀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양념이 먹고 치킨 못 먹으면 뭐냐고? 벌레야, 벌레 근데 그냥 걸프에서 벌레로 닉변할게 돼 김걸프에서 김벌레로 갔다 5천 개에다가 벌레까지 걸려있어 이 집에도 사람이 있었는데 구경하자 안녕 장하다, 이 집에 사람이 있었는데 어, 얘 샷궁 같은데? 그 집에 사람 있지롱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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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샤앙 이거 시원한 춤인데 어떻게 추는 거지 아 너냐? 내 양념이 터지더라도 너는 죽인다, 이 자식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니가 쐈지 옆에 자기, 오빠 총 뭐야 카고팔 마주 많이 탔어요 뭐 뭐 뭐.. 아아아아아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아 죄송해요! 아아 죄송해요! 한번만 봐주세요! 악서클 들어가야되는데 미친 미친 미친! 어떡해 어떡해! 조졌어! 조졌어! 아 핵이잖아! 아아아아 이거 아니지! 에임도 있고 ESP도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놀자! 더해도 1등 할 자신이 없다!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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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